치마 간식 치즈 치즈름라 치즈 치즈름라 신선 당신 생선 먹어 집에서 생선 구경도 못하는데 당신 보고 안아 집에서 생선 구경도 못하는데 생선 보고 떼물라고 아 그것도 있나? 나를 내마 주는 거 싶어 하고 아 그것도 있는가 봐 나를 내마 생선 주는 거 싶어 오늘 까딱하면 생선 한 마리 뺏길 뻔했네 골도골 아쉽게 드세요 이거 이거 한번 뜨봐 맛이 드는 거 야 끓는 거 아이가 그 함 끓먹어 맛이 어떠나 어때요? 좋아요? 끓는 거 아이가 아니 맛이 어떠냐? 처음 먹는데 맛있나? 좋은하나? 된장에 깨도 들었네 뭐지? 내는 거 아이가 어? 닭 끓는 거 아이가 모르지 닭 끓은 긴가 처음 먹어보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아니 네가 못먹어 내가 처음 먹는데 그건 닭 끓은 긴 거 보잖아 아니요 키도산 깨 당신 맛있게 사압소 알았지요? 네 맛있겠다 밥 먹으러 그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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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생선을 그 야 야 야 야 야 야 야